이건 이상하다 뭔데 같다 이거는. 난 적어갔네. 오빠! 잠깐 쉬었다가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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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대 몇이야? 껌 좀 씹어야 껌. 응. 껌 있잖아야. 오빠! 사람이 주어진데 만족을 하고 살아야 되지. 아이고 충성 욕방 세코라님 예. 바로 연달아 도둑바구리 하시는 욕방 세코라님. 여러분은 저 품격 욕점인 빵실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예쁜 여캠의 감자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. 손님들이 못 사세요. 똑바로 해! 이 밟아. 속같은 거 봐. 알겠어! 빨리 줘. 오우 이제 짬짬한다 인자. 보자. 이리 와봐. 세영이 있잖아 세영이. 그래 이리 와봐. 세영이 있잖아 세영이. 응. 너 따지 알똥 만지라고. 그래가. 존댄다 형님 맞으면 존대요 주먹에. 알겠지? 어이! 족같은 거 뭐 족같이 해가지고 주먹 쓰는 경우는 알지? 빚을 내서라도 내가 변호사 산다. 어이! 씨발 거만. 맛은! 아이고 깜짝딱 딸새끼야 반짝이야. 이 씨뿌란 새끼. 우렁이잖아. 다시물 같은 거 하면 맛이 없어서 못먹습니다 여러분.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. 응. 물 조금만 넣을게요. 간마늘. 된장에 마늘을 많이 넣어도 조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예. 미온 조금 넣을게요. 미온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. 여기에 설탕 조금만 넣을게요. 썬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설탕 조금만 들어갈게요.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끓여서. 콩물 없이. 셀 때까지 좀 튀겨주세요. 노릇노릇 셀 때까지. 다 됐어. 식사들 하십쇼. 더 먹고 싶지만 이만 먹을게요. 한 숟가락 더 먹던지 뭐. 더 먹을까? 엄마야. 끓여맞다 포도야. 당황하면 이만큼 벌이 끓여. 조금떡이 조금 더 다쳐먹거나 먹으시지. 내 숟가락 빠른다. 맘맞다. 끓여먹었다. 말건지먹었다. 간장을 넣으니까 맛있네. 그래 간장 넣고 이렇게 비벼야 돼. 마지막에 정착할 때 좋은데 갔으니까요. 이거 마지막에 정착할 때 좋은데 갔으니까요. 아파요. 시발 새끼야 깜짝이야 개새끼야. 누구세요? 개세요. 아니 누구세요? 예? 개세요. 밥 있어요. 오빠. 잠깐 쉬었다가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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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대 몇이야?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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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